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뭐로 연결되냐? 전문의가 극감할 거라는 거죠. 특히 필수의료과의 전문의가 현장에 그냥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쉽게 사는 의사들은 양산이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번 의료 사태의 궁극적인 귀착점이자 종착력이 될 겁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고 그냥 의료기술 의료술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수술을 하거나 생명을 줄을 직접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고난도의 의사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고 6.25 전쟁 때도 뭡니까? 이렇게 의사가 여러분들 배출이 안 된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배장한 교수입니다. 충북대학교 20년간 심장 흉부 외과를 하신 심장내과 교수네요. 심장내과 교수인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배장한 교수 이야기가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의 문제는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분 의사의 배치 문제인 겁니다. 의사 배치를 결정한 것은 숫가하고 의료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정직하게 사심을 내려놓고 본인의 정치적 야심이나 목표 같은 걸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의과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내가 해부학 여러분들 책이나는 걸 전혀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전형적인 과학을 배운 사람이죠.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과학에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과학에 정치적 목표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검사들은 뭐죠? 정치적 목표를 집어넣는 데 익숙합니다. 저놈을 때려잡아가면 감방에 쑤셔 내야겠다면 쟤도 만듭니다. 있는 죄는 없앨 수가 있고 10가지 죄가 있으면 100가지 1000가지로 부풀려가면 감방에 쳐넣어 가지고 10년을 때릴 수도 있고 20년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검사들 삶인 거죠. 검사들 삶인 거죠. 그러나 의사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순수한 겁니다. 왜? 몸을 해부하게 되면 그게 사바사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부에서 뭐죠? 병질환의 증거가 있으면 정석으로 이런 정도의 증세가 나오게 되면 병이 뭐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 결과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원인 결과 사바사바로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의식은 뭔가 하니까 사바사바가 없다는 겁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원인 대비 결과 인과적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박민수나 이런 사람처럼 현상을 안 보는 겁니다. 원인이 뭐지? 결과가 뭐지? 신문기자들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편집실에서 뭐죠? 결론을 정하게 되면 때려박아가 뭡니까? 의사놈들 나쁜 놈이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신문기자들이 나와도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겁니다. 20, 30년 중 젊은 날에 이러면서 기사 쓰던 버릇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 뭘 원한다? 딱 맞추고 거기다 해서 뭡니까? 주문자 부착 방식으로 이러면서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중들이 열광하든 열광하지 않든 관계없이 원인이 뭐지? 원인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과학을 해야 과학하는 사람은 순수한 겁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기는 거죠. 대한민국의 의사 문제는 의사수가 문제 아닙니다. 전문의들이 다 장롱매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려운 필수 의료가 하더라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의료 소송이 많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그냥 일반 개업이로 여러분들 그냥 환자 진로해가지고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인 겁니다. 박민수 차관은 다 압니다. 왜 했냐? 2028년까지 수도권에 여러분들 신정축되는 대학병원 분원에 해당하는 6600병상에 필요한 젊고 씩씩하고 저임금으로 130시간 140시간 돌려먹을 수 있는 전공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대통령 가오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설득해서 여러분 이번 일을 벌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배장한 교수가 정확하게 왜 의사의 배치 문제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5배 이상이 많습니다. 흉부외과 심장외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해야 됩니다. 인의 전술처럼 의사수를 늘리자 하는 것은 문제를 나누고 문제의 상황을 더 악하시는 것입니다. 감언이건 정언이건 간에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 겁니다. 내년에 닥칠 의료 대란에 대해 정말 라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해가 나오고 연차적으로 전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수 요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퇴 누적을 그냥 희망을 갖고 설득을 하겠다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2천명 정언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면 뭔가 만들 것 같은데 2천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객을 완전히 삼켜버린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과학도 없고 그냥 주술만 있는 겁니다. 오로지 2천명 정언 그 주술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장한 교수와 착하게 이름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를 갖고 해야 되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인턴 없어지고 전공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다 없어지고 전문의가 그럼 전문의가 어디 하늘에서 내려올 거냐 이야기죠. 전문의가. 빵 굽는 것처럼 전문의 못 맞는데 한국전쟁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딱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야기만 좀 들으면 정책의 실패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의사수 문제가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소아과 의사수가 OECD 평균 2.5배인가 끝입니다. 있는 의사를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숫가 문제입니다. 가격 숫가가 교통신호등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신호등 역할이 이런 거죠. 플라이스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숫가인 거죠. 숫가가 낮고 의료소송 비용이 크니까 필수 의료가를 해서 그쪽에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의사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발생한 거죠. 전문의 숫자는 남아돕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지금도 10년 전 기사입니다. 전문의 힘들게 따고 써먹지 못하는 현실. 대부분 전문의를 포기하고 대부분 여기 보시면 내과 15.7% 전문의입니다. 산부인과 9.7% 소아청소년과 9.5% 외과 7.8% 그 어려운 전문의를 이렇게 다 따고 그냥 그 전문의 뭡니까 장농으로 집어넣고 그냥 일반 개원의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절반 정도는 개원을 하고 그다음 한 43% 정도는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는데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전문의를 활용하겠죠. 개원하신 분들은 다 장농 매너가 되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전문의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전문의 따 봐야 2023년 2월 25일 기사입니다. 전문의 자격 따 봐야 쓸데없으니까 그냥 이제 전문의 안 하고 그냥 바로 미용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필수 의료 위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도권 소재 A대학병원의 병원장입니다. 필수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와도 어차피 그 전공으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를 받게야 필수과를 굳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결국 수렴받느라 3, 4년가량 개원만 늦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의사 자격증이 나오면 바로 개원하거나 개원가에 취직해서 1년 2년 근무하고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트랙이 생겨버렸습니다. 필수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문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문의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추세에 완전히 가속도를 붙인 것이 윤정부의 이번 의과대학 정원인 겁니다. 필수과 괜히 이러면 해가지고 정부의 목덜미 잡혀가지고 항상 공공제처럼 정부와 맹령하게 되면 동원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다 도망가버릴 겁니다. 의사 라이센스 따게 되면 직접 개원하거나 그게 여러분 힘들면 개원에게 페이닥터로 여러분들 몇 년 근무하다가 업무 익혀가지고 나와서 본인 그냥 개업해가지고 위험 따르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 이게 여러분들 의료사태가 생기기 전에 2023년도 2월 25일자 기사인 겁니다. 여러분 전문의가 얼마나 이런 배출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 전문의가 1년에 한 3천 명 정도 여러분들 배출이 돼요. 3천 명.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300명 이하로 극감한 거예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한 해에 3천 명 정도가 계속해서 전문의가 배출됐는데 그 전문의가 여러분들 3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300명 이하로. 필수의 의료가는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료 대란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2807명입니다. 2807명. 한 해 여러분 한 3천 명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3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심장혈과 흉부외과 의료사태 이전에 25명이 배출된 겁니다. 이게 0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장혈관 흉부외과에 전문의가 여러분 1년에 25명씩 배출이 됐는데 그게 제로가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제로가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심장혈과 흉부외과 여러분 옛날에 전문의 받은 사람들이 오면 되겠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여러분 대학병원을 가겠습니까. 의료소송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손이 많이 이렇게 녹슬었을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전문가를 해보면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을 계속해야 여러분들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10년 전에 내가 심장혈과 흉부외과 전문의를 땄는데 지금 수술하겠습니까. 못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전문의 시험이 있습니다. 내과 589명 외과 138명 소아청소년과 172명 심장혈관 흉부외과 25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 몇 명이 나오는 거 하니까 2807명 얼추 1년에 3000명 정도가 배출이 된 겁니다. 그게 10분의 1 300명 이하로 줄어들고 특히 필수의 효과는 거의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5, 6년 정도 계속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베이비 부모 세대의 교수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술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름 가장 뼈아프게 얘기는 게 뭔가 하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저도 이 문제를 전혀 모르다가 이번 의료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소위 의료인력 수련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자동차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인턴 전공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전문의 교수 이게 여러분들 기술이란 것이 전수가 계속 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톱니가 빠져버린 겁니다. 톱니가 서너 개가 그냥 한 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무식하구나. 내처럼 여러분들은 의료의 문의 안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톱니가 여러분들 한 5개가 동시에 인턴 1, 2, 3, 4 전공이 그다음에 전문의 이렇게 톱니가 쫙 돌아가는데 어제 여러분들 충수염 한 현직 의사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충수염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의 3년차도 손을 대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흑이상 같은 게 있으면 4년차도 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전임이라든지 교수와 함께 바로 노티파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분이 오셔야 수술할 것이 그 수술 과정을 집요하게 볼 거 아니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 경도가 낮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오면 그걸 수술해보고 그러면서 익혀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들이 일을 어떻게 익혀가는지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정말 알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런 수련 제도라는 것이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와여대나 세브란스 의대나 뭐 서울대는 제주문을 통해가 여러분들 국립으로 처음에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제도를 잘 도입했겠죠. 뭐 알렌이라든지 여러분들 언더우드란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의 의과대학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그런 것이 하나씩 축적이 되고 또 의료선교사들이 여러분들 한국의 의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또 똑똑한 사람을 미국에 직접 보내고 그렇게 해서 축적이 돼가지고 하 여러분 보시죠. 한 사회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백 년 이렇게 걸린 겁니다. 원전산업이라는 것이 70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이 의과대학이라는 것은 알렌이나 언더우드 같은 미국 선교사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백 년 이상이 된 겁니다. 백 년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맞는 수련 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정착한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돈도 여러분 외국에서 많이 보내줬고 여러분 지금도 가면 텍사스의 텍사스의 여러분들 휴스톤 밑에 한 도시에 가장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조선의 여러분들 의료선교사들 위해 가지고 헌금했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름 없이 삐뚤 없이 쓰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경우가 그 수많은 이런 독지가들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오픈 마인드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세브란스나 이럴 때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의료선교사 보내달라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미국의 깡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의 의료 여러분들 선교사들 비용을 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전문의 자격시험 이게 1년에 한 번 실시가 되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맥이 끊기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대통령직이든 사회수석이든 장관이든 간에 사회적 지위를 다 떠나서 자식벌 되는 사람들한테 어른들이 이리 행패를 뿌려서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큰 자식들이 있을 텐데 남의 자식들의 인생을 이리 망가뜨리고 젊은 청춘에 아까운 시간을 이리 낭비하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참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젊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지 않습니까. 이제 수술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수준을 보니까 지금 그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공무원이고 뭐고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들었던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저 수준이면 국방부는 문제가 없겠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데 보건복지부 관리들을 보니까 저게 저 정도 수준이면 국방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건 현대사 이후에 최대의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겁니다. 이만한 정책 실패가 없죠. 이 정부가 한국 의료계에 다시 없는 깊은 내상을 입혔고 대부분 의료인의 자긍심을 무참할 정도로 지득해버렸다는 사실을 어느 정부에서 몇 번의 의료 갈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계획이란 것이 계획이 아니라 무슨 원안으로 찬 복수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보건복지부 국장은 참가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배정심의위원회 참석한 의원들은 이름이나 이런 것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부가 그냥 만든 안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